오늘 은혜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심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새어 뛰어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자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강단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 또 이성의 판단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요 또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능력과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그 본질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지옥과 모든 조주의 몫을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아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잘못하면 기복신앙에 또 종교적인 의식 속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이걸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시길 원하시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기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기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아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 또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류가 남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직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적인 기준에 정치적이고 먹고 살고 또 해결되는 이러한 소론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 해산의 고통,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문제 속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의 그 물결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걸어오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무서워하며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위로하시면서 평안함을 송포하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즉시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즉시 그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떨고 있을 때 즉시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즉시로 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모르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천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이 환경 속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차게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약 속에서 정말 세계보금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때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사업의 문제를 통하여서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훈련하시기 위함 우리 안에 사단으로 틈탈 수 있는 그런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또 이런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옛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가실 것을 기대하고 이 안에서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증가하는 살아서 인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참된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24 제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람과 함께 바다 물결로 인해 죽음에 처할 정도로 무서움을 주는 이 문제의 요인 예수님은 밝고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바다가 그 풍랑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의 요인이요 바람이 무서움의 요인이고 나를 흔드는 요인인데 예수님은 그 바람과 그 바다의 풍랑을 밟고 오셨다는 것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우리 사나는 송도님에게 지금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눈에 보여지는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밟고 오셨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을 만큼 힘드냐 이 문제로 죽을 만큼 아프냐 괴롭지 그런데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나는 밟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고 승리했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보여지는 거 네가 지금 환경 속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폭풍 때문에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 크리스 원약 붙잡고 밟고 일어사라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면 정복하는 것이나 정복을 당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 속에 그런 인생 속에 사중명 8자에 매여서 문제의 포로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을 주시는 새 창조가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크리스도를 다스리고 그 어떠한 모든 것도 밝고 이래서는 그냥 축복의 증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 이건 너를 다스리는 훈련이다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합니다 예수가 크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그 체험의 현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작이 무엇이냐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첫 번째로부터 왔던 게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큰 무기가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이냐 두려움은 무엇이냐 무기력을 낳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처하다 보면 문제 속에 석국이 되어져서 내 연민 또 핑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산, 미래,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사단은 튼탈 수 없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처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드 임만우의 온니스입니다 본문 28절 30절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예수님처럼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십니다 요청할 때 예수님은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바로 바로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께 시선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표대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놓치고 뭘 보냐 풍랑이라는 문제를 다시 바라봤을 때 그럴 때 물결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그 문제 속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나아갈 때 문제 속에서 그것을 밟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른 사이에 그 문제를 승리하고 이루어지고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요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속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해내는 인만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위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리스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강단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강단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나갈 때 그럴 때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럼런트의 일곱 명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문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세상에 보여지는 거 아 내 기도에 응답되었다 맞아요 그것도 즐거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고 강단의 말씀 속에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예수가 아닌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여 구원하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앞에 나오느냐 매달리느냐 주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돌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노려놨을 때 빠졌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바로 뭐냐고요 의심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도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가 지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빈 곳 바로 의심이라는 이 빈 곳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곡식 하면서 주님 보실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의심이라는 이 가라지가 있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만들지 않고 있나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의심의 가라지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의심의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불안하에 싸 초조에 싸 염려에 싹을 아예 잘라버려라 이게 뭐가 되어지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우리가 어떤 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입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입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서 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빈 곳에 의심의 것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입을 열어주셔서 2021년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보금 10장 19자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뱅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가라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발밑으로 내려서 밟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해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사야 43장 2자리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물가운데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답답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꽃 가운데 불가운데 지날때 불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라서 우리가 때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그러한 불꽃처럼 내 마음들이 위험과 재앙 가운데 앞을 이런 부분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꽃이 타지도 못하도록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전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송화 40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허락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드립니다